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이 제기된 전북도의 홍보 계약을 실무 직원이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전북자주도감사위원회는 특정 업체 특혜 제공 등 16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한 결과 7급 임기제 담당 공무원이 업체와 결탁해 비위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주무관과 업체 두 곳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. 감사위는 충분한 서류 증거 등을 토대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간부 공무원 모르게 비위를 저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주무관은 중징계, 과장과 팀장은 신분상 문책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요구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